이 호세하설을 읽다가 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일장 내내 이 하나님의 분노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하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하에게 이러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또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심지어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제가 호세하에서 읽으면서 받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이렇게 격분을 하게 되면 할 말 못할 말 쏟아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랄까요?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셔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야 이런 말씀을 지금 쏟아 놓고 계시거든요 이게 참 그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호세하에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담고 있는 것이 호세하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 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분노를 쏟아 놓는 이 모습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1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막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두 사례가 이제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이번 여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참 아끼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도 참 좋고 또 참 제가 반듯하다 생각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시험이 된 거예요 목사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무슨 목사가 이렇게 맨날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제가 알기로 이 청년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갈 청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이 목회자들의 실망이 꽉 차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이제 그 청년을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데요 우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목사들이 자네 같은 믿음 좋은 청년들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용기를 북돋우고 이래도 시원찮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긴 시간 대화를 하는데 대목대목 내 마음이 아팠지만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던 한마디를 이 형제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때가 이제 여름의 어느 시점이었냐 하면 성교단체에서 여고생에게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게 대서특필되던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몇 년 전에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또 비슷한 죄를 지어가지고 대서특필할 때는 자기가 막 엄청 분노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격분하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막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가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이제 난 이제 니들하고 상관없다 난 이제 교회 떠난다 니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 할 바 아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호세아 일장을 제가 묵상하는데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실 정도로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말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아직까지 분노하신다는 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일장을 제가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자꾸 떠오르는데요 교역자 회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제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어떤 교역자가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이 아니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또 유사한 일이 제 귀에 들어와서 그날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화를 많이 냈습니다 막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거기다 대고 긴 시간 제가 격앙이 돼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크를 돌리면서 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더니 여러 교역자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한 교역자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교역자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선 그렇게 심한 잔소리를 고깝게 듣지 않고 잘 받아준 것도 고맙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전국을 찌르는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한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교역자가 참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제가 두 번 세 번 같은 실수를 범하는 교역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화를 내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그거 창피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좀 이 풀같이 화를 내는 단위 목사의 지적을 마음에 담고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그 교역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요 일장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 교역자의 한마디가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호세하스 일장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호세하스를 읽다가 보니까요 호세하스 일장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신이 발견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호세하스 3장 1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니들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그다음 보세요 나 요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셔도 되나? 난 네 하나님 아니야 이제 니들은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쏟아 부으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춘계를 길러보신 분은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어디서 이런 놈이 나왔냐고 나한테 인사도 하지 마 막 이렇게 퍼붓는 건 그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퍼붓는 그 무게만큼 그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걸 우리 부모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로요 이건 포기하지 않으심 이것이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처럼요 마음에서 내보내면 무슨 짓을 하든지 화가 안 나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막 처음에 와가지고 그 남편에 대해서 울그락불그락 눈물 흘리고 분노를 쏟아놓고 그 인간한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아느냐고 팡팡 울면서 어떨 때는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남편 편들어주면 큰일 나요 완전 원수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을 분노를 쏟아놓고 그랬던 그 부인이요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화도 안 나요 생각해 보면 그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에요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울 때예요 이혼을 결심할 때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 안 내요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담지는 않거든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거 어떻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잘못 읽으면요 꼭 무슨 사람으로 치면 술 한잔하고 행설 수설하는 것처럼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서 읽어드린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반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호세의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요호의 말씀이니라 분노가 뚝뚝 묻어나는데요 바로 그다음 14절에 대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덜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요 행설수술하는 것 같은데 그 행설수술하는 것 같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던지는 말씀 그 다음에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다는 그 말씀을 꼭 덧붙여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니까요 그런 본심을 이해하면서 호세하세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오늘 여기 좀 옆길로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매를 맞는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종종 불렀던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맴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27장 다 아실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찬양인데 제 마음을 점이게 하는 가사는 3절에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저는 이 찬양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아프고 그것만 보여지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난 내 멋대로 살아도 그런 거 하나도 없더만 징계가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분노하는 거 난 하나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잘 살기만 하더만 이런 분 계시면 그런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히브리스 12장 8절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징벌은 징벌하지 않는 징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상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이것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자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타협하지 않는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용서하게 될 텐데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감사 안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무뎌져서 내 이 상태가 지금 사실은 영안을 열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상태는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회자들이 왜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졌습니까? 이거 점검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들키기 전에 내 이 상태가 사람에게는 비록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상태는 아닐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이런 수치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지각이 너무 많아서 예배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이거 뭐 영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들려지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화를 많이 내고 가셨다고 문은 안 열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소식을 설교 시간에 듣고는 저한테 화가 나셨어요 저한테 장문의 항의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요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황갑잔치에 아들이 10분 늦었다고 문을 닫으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황갑잔치에 아들이 30분 늦었다고 문을 닫으라 하실까요? 황갑잔치에 아들이 50분 늦어도 아니 잔치가 끝나고 와도 안아주시면서 무슨 일 있었니? 차가 많이 막혔지? 이런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시던가요? 뭘 말하고 싶은지 딱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글을 길게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바라는 글로 메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30분 늦는 사람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은 사람도 전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을 못 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원형 탈모가 있어 모자를 쓰고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이분이 바라는 것, 제가 바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정을 보니까 상황이 다 양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30분 늦었는데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도 헐레벌떡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달려오시는 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날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걸 그걸 누가 제가 탓하냐고요? 너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 주무시는데 방해될까 봐 조용조용히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15분 돼서 문을 닫는 걸 한시적이지만 이런 특단의 수단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각하는 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정이 전혀 없는데 그냥 교회는 원래 늦게 가도 돼 하나님이 늦게 간다고 나한테 한 번도 뭐라 그런 적 없어 이런 오해 가운데 무성의하게 드려지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 고향 다녀오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으면 지금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뭐라 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는데 거의 상습적으로 오면 졸기부터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납해 주실 거야 그냥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거를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여타 신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기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바알 종교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바알 종교의 특징은 마음이 담기든 안 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절차를 따라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용호와 하나님은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건 뭐로 의미합니까?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근성으로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바래심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분노의 코드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코드는 거의 대부분 질투라고 하는 이 코드랑 연결이 돼요 지금 분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세하스 2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데요 요하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지금 바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질투심이 바탕에 두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출애국기에 보면 대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국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지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출애국기 20장 5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왜? 나 내 하나님 요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대목이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버러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한테 질투를 느낀다는 표현을 쓰시는 이게 신인동형이라 그러나요? 인간의 감정으로 빗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몇 달 안 있는데요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이 강아지를 한 1년 키우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강아지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집 강아지만 그런지 세상에 모든 강아지가 다 그런지 몰라도 이놈은 우리 식구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딱 한 명만 자기 주인으로 삼아요 주군으로 딱 한 명을 삼아요 그리고 2인자, 3인자 이렇게 번호를 다 먹여서 1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2번을 주군으로 모시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 집에 얘가 1인자로 삼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하여튼 놈이 눈치는 빨라서 실권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주군으로 얘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쫄쫄쫄쫄쫄 집사람은 따라다녀요 그리고 언제든지 집사람 말은 그냥 입에 혀처럼 잘 들어요 2인자인 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심지어는요 어떨 때 내가 불러요 히라가 이리 와봐 히라가 이리 와봐 그러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말 자체를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거 사람이 부르면 귀찮아서 안 오더라도 처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러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무시라 그럽니다 완전히 내가 개한테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녀석 환심을 사보려고요 우리 집에 제가 룰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는 저 혼자 아무도 못 주게 해요 우리 집사람보고 절대로 안 그래도 지금 주군으로 모시는데 먹이까지 주면 되느냐고 그래서 먹이는 항상 내가 줘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가 참 유치해요 이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면서 나 잘 봐 누가 주는지 너 얼굴을 봐봐 저 여자가 주는 거 아닌 거 확실하지?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이를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납작 엎드려 해가지고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그냥 가전 애교를 내가 다 뗀는지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가전 애교를 다 떨다가 한 번씩 야, 내가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대 분당우리게 단위 목사가 개 앞에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네 저 발신에게 마음이 안 뺏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그런 가전 애교를 다 뜨는 게 어불성설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강아지하고 저 사이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격차가 저하고 우리 강아지의 격차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분노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분노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하지 않는 사랑임을 자각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분노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감격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균형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균형이 뭘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읽은 책 중에서 반응하지 않는 연섭 이런 제목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건 충동적이에요 우발적이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책을 선전하는 문구를 봤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두 줄짜리 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 보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 두 줄짜리 제 눈길을 끈 글을 읽어드릴 게 들어보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승리란 상대방에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승리란 상대방에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응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와닿았냐면 저희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왜 상처를 받느냐 마음이 가는 그곳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상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새로 새 차를 뽑고요 그게 한 열흘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 차인데요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 같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때 빈자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해도 되는데 계속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내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냥 내리시라고 그래서 기어이 내리게 해가지고 키를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일 다 보고 한 서너 시간 뒤에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 새 차 앞에 범퍼 앞에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냥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러더니 지금 뽑은 지 열흘도 안 되는 열흘도 안 되는 그 차를 앞에 그냥 다 들이받아 놓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아이고 그 새 차를 갖다가 어떻게 들이받았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주장이 뭐냐 차는 가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새 차, 큰 차가 있느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새 차 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비 올 텐데 뭐하러 돈 들여서 새 차 해요 제 마음이 차 찌그러지든 말든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원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안 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그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자꾸 상처를 받느냐 그 마음이 거기 머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예요 반응해야 될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반응 안 해도 될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이 맨날 그래서 이 책으로 말하면 그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반응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루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 일에는 누가 차를 좀 덜이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지간한 일에는 거기에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별로 반응이 가지 않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균형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의시겠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와 일장에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랄까 하나님의 본심을 저는 2장 2절에서 발견하는데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분노하셨죠? 그다음 보세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엄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엄행을 제하게 하라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의 얼굴에서 엄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엄행을 제하게 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치의 자리에 빠지기 전에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면 회개하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으로는 날마다 부끄럽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벨트 앙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부터 모든 것이 다 공포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좀 느끼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인식하신다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우리 주의 넓은 가슴에 하늘보다 넓고 넓고 하늘보다 넓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찬양합니다 채찍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3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들키는 것만 수치고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슨 목사가 사고를 쳤네 무슨 목사가 사고를 쳤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들통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이 모습은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그렇게 분노하심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저 채찍 맞아 아픈 것만 보고 계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거 저도 많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말로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음습해오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사연은 다르고 사정은 달라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이 3절 찬양하는 동안에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예배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가사가 내 삶 속에 구현되는 은혜를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분노하신 하나님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서 돌아만 오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드세요?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오늘 장로가 오늘 권사가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보다 바를 더 의지했습니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이 평안 이 시간 내 안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연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허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오늘 혹시 내 모습이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헬당스 때의 이 말이 오늘 나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킬 때 아버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하나님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오늘 딱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두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오늘 자각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두려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7번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분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자각하고 그렇게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